안녕하세요 피트리아 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켰는데요 오늘 녹화를 켜게 된 이유는 드디어 부캐의 강암비서 2장을 먹고 마구석 20개를 모았습니다 무기 고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를 질러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하 혈장을 목표로 질을거고 이제 본캐가 쓰고 있는 적혈장이고 그 다음에 적하 혈장입니다 옵션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전투력도 좋고 강암비서가 2장인데 차라리 터질거면 1차에서 터져서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강암비서 1장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일단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강암비서 1장을 넣고 허골장을 넣고 좌삼삼 우삼삼 뱅글뱅글 뱅글 뱅글 하고 허잇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네요 터져버렸습니다 차라리 1차에서 터지길 바라는게 나아요 거의 산약을 낚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지름기 하나 실패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구요 꿀잠 준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